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두번째 나라 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가지고 보시고요. 사랑입니다.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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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이서 사랑입니다. 오사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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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라모 이거는 서로 마주 보시고요. 입을 가립니다. 펼쳐주시면서 오사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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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라모 두번 하면 시작, 오사라모, 오사라모 두번 하는데 잠깐 나가보세요. 정면에 계시니까 두번째는 그냥 혼자 하시고 두번째는 서로 안아주시면 하실래요. 오사라모, 오사라모, 오사라모 아까 펼쳐있죠? 그 상태에서 손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다시한번 더 준비 시작! 오사라모, 오사라모 싹이 없는 분이 있어요. 윤정은 강사님 또 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분 내기죠? 당연하죠. 우리 윤정은 강사님 다시한번 오사라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사라모, 오사라모 다음 날에 갑니다. 다음 날 열 꼬마 가면 또 누구 어떤 인사일까요? 열 꼬마에서 또 만나면 오사라모 감사합니다. 원, 둘, 셋, 포 한 꼬마, 두 꼬마, 셋 꼬마 안녕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의 친구 우우우우우 얼굴 마저 보면서 2인상 하십니다. 그댄니 자, 준비하시고 서로 얼굴을 가지고 보시고요. 4 내세요. 서로 얼굴을 손잡이 씁니다. 그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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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나라 갑니다. 1, 2, 3, 4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안녕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안녕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그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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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첫 번째 거기 7단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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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이거는 먼저 갈수록 원시인들은 부족들이 있죠. 부족인사는 좀 더 스캔식이 친해집니다. 서로 이제 가까이 얼굴 다 닿아가지고요. 서로 이제 너무 수트로 하지 마세요. 거기요. 팔건 다 해보셨 cen이시니까? 손으로 이제 코랑 fünf이면서 홍이 확신 되셔야 돼요. 한 번 왔다가 lyon를 flaps잔다고 확신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시간이шийigsaw開시지 마시고 한번ędzie 확실히 시범을 하니까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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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duc 이걸 왔다갔따 세 번chodzi게돼요. 괜찮아요. 세 번 하시게 되면은 처분의 일입니다. 딱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만. 왔다 갔을 때 두 번만 하시면 준비하시고 서로 쿨하고 확실히 확실히 갑니다. 둘이 시작! 잠시만. 그냥 시작하니까 잠깐 은근슬 넘어가려고 다시 홍이홍이 인사 연습합니다. 시작! 홍이홍이 잠깐 보세요. 확실하셔야 되는데 포라운 꼭지를 확실히 홍이홍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러고 계십니까? 입만 들고 홍이홍이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준비하시고 포라운 꼭지를 확실히 이번에는 교육적입니다. 느끼지 마시고 별중으로 받아들이시네요. 그 나라의 인사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홍이홍이 남으시겠어요? 안개가 딱 붙으시고요. 두 분이서 아시는 거 잘 보세요. 시작! 홍이홍이 박수! 이 인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기념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홍이홍이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안녕 열 꼬마 내 친구 공이홍이 여덟 꼬마 똑바로 해 똑바로 손에다 눈을 대면 어떻게 해요? 아홉 꼬마 짜잔 얇고 얇고 얇고